오이 근데 내가 이거 표현한 건데? 왜? 이상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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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라고? 어 한번 마주보고 있잖아 밑에까지 써야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저긴 두 줄이잖아 아, 그 두 줄로 하라고? 다시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쪽을 말고 이렇게 하자, 일자로 여기서 여기 없을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일자 두칸 두칸 하면 좀.. 이게 좀 멀긴 한데 여러분 두칸두칸으로 해야 이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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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역을 이 아래까지 쓴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크거든 오오오 야 느낌있다 느낌있다 느낌있어 느낌있어 어 철블럭이 어딨지? 이거는 다시 꾸민다고 그래 누나 이거 쳐보려고 되고 마우스 휠 누르면 쳐보려고 느낌있어 느낌있어 오오오 느낌있어 느낌있어 야하하하하 이런 괜찮죠? 야 죽인다 죽인다 여기다 가운데 이제 그으면 돼 야 소질있어 팡이야 팡이 좋아 아 느낌있잖아 괜찮잖아 괜찮죠 여러분 괜찮죠? 이거 벽돌 채우면 괜찮아 이쁠거야 이렇게 내가 여기다 이제 가운데 긋는거를 좀 센스있게 좀 자리차지 안하는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야하하 느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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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짝대기는 어떻게 할건지 지금 고민을 해볼게요 짝대기는 이렇게 두줄을 만들자고 이거 왜 다 안채웠어 뭐가 왜 다 안채웠어 여기 형이 이거 아 형이래 아니 민호야 지금 나 지금 이거 메인 메인 이거 하고있지 아 그거 채울거야 어 그렇게해봐 그렇게해봐 어? 어 채울건데 너와 월드에이드 써주면 고맙고 미누야 나 이런거 꾸미는거 할게 균형이 안맞아서 이거를 지우면되지 이걸로 한번 해볼까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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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책상이 가깝지않나 이거 아니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뭘 하지마시고 그 다음에 아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고 음 아니고 오케이 어떤 카페같다 그지 어 그러니까 이거 카페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회생양톨로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경찰관입니다 한달에 얼마 버시나요? 저 한달에 5천법니다 지금까지 적금 들으신거 있으세요? 저 지금 적금 나 나한테도 똑같은거 아니야? 너네 뭐하냐? 뭐 성한거 가거든요 2억정도 여러분 어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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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많이 하셨네 아니 누나 누나 타임 한달에 5천번데 이때까지 2억 저축했다고? 어 저거 수고하셨던 놈이네 저거 하하하하 저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다 적금을 제 이거 적금을 깰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카페같다 아니 한달에 5천번번던데 아 어떡하지 야야야 이렇게 해볼까? 이게 뭐야 이거 그 매장인거야? 카페 느낌이 나니까 내가 이래서 어떻게 못만드겠다 아니까 이거 뭐야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데 아니 그 경찰 아저씨랑 범인이랑 그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 민우야 내가 사진을 보냈기 응 어 이거 어 나 사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거 어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잘 봐요 그 설치류로 설치류가 괜찮은거 같아서 자 여기다가 이 횃불을 사용해서 사진 보냈어 이런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럼 카페가 된다고 사진을 어디로 보냈냐고 야 느낌 있지 않냐? 진짜 이런 느낌 있다 얘들아 시청자분들 이거 진짜 이거 느낌 있어 이거 이거 진짜 느낌 있어 괜찮잖아 별로야? 나쁘지 않은데? 깔끔한데? S도 다 보이고 아 왜? 아 왜? 아 괜찮은데 아니야? 벌레 기어가는거 아님? 아니 나는 괜찮은데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 좀 디자인을 잘 모르시네 아 형 설마 여기서 이거 끊는거 그거 그것때문에 그런거야? 어 야 근데 민우야 니가 도와주면 안돼 나 이거 내가 피카소야 S는 뭐지? 이거 돈 돈인데 이제 가운데를 그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고 있는거 아니야? 비율이 안맞을거 같아 이거 이거 만들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오 야 이거 괜찮아 야야야야 뭐뭐뭐뭐 예린아 봐봐 느낌 어떤지 알았어 아 됐다 여기에서 어느 부분 만들던데? 그 부분을 만들고싶다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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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뭐라는거야 누나 그러면은 어? 삼행공격 봐봐 여기 만들고싶다고 여기? 안쪽으로 하면 별론가? 거기 뒤에도 있잖아 두줄 색깔을 명함을 줘서 아 여기? 응 여기 여기? 두줄 두줄이잖아 두줄 뭐가 두줄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고? 우리가 신문하는덴데? 그 뒤에도 있잖아 저 뒤에는 그냥 사무실인데? 아 이게 제일 난데 아 이게 제일 난데 하하하하 요게 제일 난데 아니 그 반대지 반대지 오 요게 제일 난데 어 거기 거기 거기도 만들고싶어 한줄로 할거에요 한줄로 한줄도 한줄도 돈 표시되고 어찌 됐든 그런 느낌을 내고싶은데 이거 누나 잘봐 여기가 1팀 여기가 2팀이야 그니까 그런식으로 만들고싶다고 그러면 애초 이렇게 건축을 했으면 안되지 두줄로 못한다고요 그럼 이거 건물 다시 푸시고 다시 해야되요 두줄로 못 그어요 여러분 S가 짧아서 안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애초에 이렇게 건축을 했으면 안되지 한줄로 한다고요 왜? 야 그래도 이쁘네 나 경찰서 사진 좀 보고올게 하하하하 흑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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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잘 만들고있냐? 어 야 그 저번에 그 학교폭력예방편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좀 올라간거 같다 장훈아 제가 요번엔 좀 초고급으로 만들게 하하하하 야 근데 은행 옆에 모텔이 있냐 근데 신기하네 야 지금 뭐 만든거 있어? 호텔 호텔을 만들어야되는거 아냐? 야 그냥 야 호텔을 만들면 안되냐 뭐 호텔? 안 돼 싫어 그건 왜 호텔이 더 좋잖아 아 이게 더 좋아 난 야 여기 이거만 H로 바꾸면 돼 M을 그럼 스위트룸은 어딨어? 아 솔직히 호텔은 뭔가 좀 이게 좀 억약이 그래서 호텔이 나을거 같은데? 뭐야 그거 내가 만든거 아냐 형 폰돔 니가 만든거 아냐 그때? 뭐 철판이가 한걸? 폰돔 누가 만들었어? 철판이 누가 만들었어? 그럼 하지마요 스위트룸은 어딨어? 기다려보세요 스위트룸 이제 만들거에요 야 민호야 지금 우리 외벽은 다 된거야 건물? 천장이 낮은거 아닙니까? 원래 좁아요 민호야 바깥에 내가 꾸밀테니까 너 안쪽에 그 틀만 좀 잡아주라 스위트룸은 2층에다 만들어주시면 안돼요? 2층이요? 네 근데 2층 하기엔 천장이 너무 낮은데? 민호야 아무것도 안하는게 제일 이쁠거 같은데? 1층할라고요 아 민호야 어 이거 괜찮다 오 좋은데 야야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스위트룸 크게 만들어주세요 민호 나이스 민호 나이스 네 오졌다 오 이거 안되네? 아이씨 아 느낌있었는데 야 그러면은 아 이상한데 나는? 어 이상한거 같아 그냥 안하는게 제일 이쁜거 같아 우리 건물 어 나는 이상해 어 겉은 다 됐고 우리 안쪽 만들자 민호야 아니 뭐 하고싶긴한데 여기다가 허전해서 너무 밋밋해서 뭐 하고싶긴한데 뭐 해야할지 모르겠네 내가 일단은 여기가 일단은 여기가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일단 도로가 이쯤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도로 자 도로가 이쯤입니다 도로 자 도로가 이쯤이야 여러분 도로 도로 여기부터 시작할거구요 자 이 안쪽을 좀 꾸며볼께요 바닥을 바닥을 좀 꾸며볼텐데 아 보자 일단은 이 호수 이 호수 있지 않습니까 호수 이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거 잘해요 여러분 진짜로 4칸 어 4칸정도 잡고 4칸 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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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좋아좋아좋아 오 좋아아 오 좋아아 뭐지 오 어디값이 끝난거야 왜이래 이거 규칙적이지가 않아 아 여기구나 5칸 있구나 자 이렇게 하고 가운데 아 이거 5칸으로 해야되겠습니다 5칸으로 5칸으로 해야되겠네요 5칸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5칸 됐죠 그리고 가운데다가 5칸으로 해야되니깐 469 5칸으로 이렇게 하고 야아 죽여X6 죽인다고 죽여 야 진짜 죽인다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면 아 욕하는거 같다 아 빡퐈킬 같다고요 그런말씀하십니까 자 일단은 물 물 물 자 물을 여기다가 쏟아주면 이야 오졌어 대칭 맞아요? 안돼 안돼 맞아요 대칭 맞아요 야 죽인다 어 굿굿굿 좋아 좋아 팡님 좀 하시네 아 그럼요 좀 하죠 좀 하는 부분이구요 자 이렇게 하고 아 보자 보자 음 은행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밖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오케이 성들 입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구요 에 지금 나쁘지 않구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구요 자 그리고 도로를 아 만들어야 되는데 해도 꾸밀 거 생각 안 나나 음 여러분 이거 분수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분수 부술까? 하아 죽인다 죽여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은데? 나만 괜찮나? 분수가 왜 있어 거기? 어? 분수가 왜 있어? 아 그냥 은행 앞에 그냥 멋있게 분수 하나 좀 공원 마냥 좀 이쁘게 꾸미려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수가 왜 있어? 아 저 시비 걸지 마시구요 예 여기 꾸미려고 아 시비가 아니라 분수가 왜 있음? 분수가 있으니까 있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예 철판이 뭐하냐? 하하하하 철판아 흙집에서 바꿨네? 야 너 뭐하냐 진짜 이글루야? 아니 뭐하냐고 철판아 아니 이글루냐고 철문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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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얘? 이상해 뭐야 이거? 야! 뭐하냐 너? 팡이요 퓨처 팡이요 미래 뭐냐 이거? 하하하하 저 오징어 아니야? 디스 이즈 팡이요 팡이요 팡이요다 야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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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총 뺏기고 싶어? 숙여 야 숙여 야 숙여 하하 야 쏘지말고 야 속여 숙여 숙여 숙이라고 앉아 들어가 여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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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들어 들어가 좀 여기 나가는 분 어디있냐? 오씨 뭐야 좀 이상한 짓 좀 하지 말자 철판아 왜그래 아유 극협이네 진짜 아이씨 야 철판아 이상한 짓 좀 하지마 뭐하는거야 지금 다 열심히 만드는데 나 흑의보가 지금 모텔을 만들고 있구요 112 야 탈골아 그 경찰 문양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비슷하게 얘네 어디갔냐 탈골아 예린아 어디있어 저 여기요 아 밖에있어? 네 경찰 만들다 말고 어디가? 저요? 어 만들고 있는거야 지금 여기 누구있는데 지금 여긴 지금 나랑이 힘났네 야 이거 뭐야 여기 모텔 너무 어두워 아 좀 이따 밝을거야 내가 아 그래? 근데 왜 신경실이야 형이 돌아다니면서 막 디스하고 다니잖아 지금 근데 형 모텔이 근데 저렇게 약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깔 빨간색깔로 해야 뭔가 좀 정열적인 느낌이 나잖아 뭔가 좀 화끈화끈해야지 형 허허 극혐이구만 야 우리 도로 그때 도로를 무슨색으로 어떤 블럭으로 했었지? 황희형 어? 나 시줌사고 올게 아 안돼 음 사고와 안돼 안되는데 자 앞쪽 도로만 대충 건설해 볼게요 네 앞쪽 도로만 좀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네 그때 벽돌로 했었는데 아 여기는 인도 만들고 도로 만들거에요 인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요 요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집은 별로 갈 필요가 없어서 자 이렇게 아 어 아 이구나 월드에디 부탁하자고? 그러면 이거 내가 틀만 만들어주고 탈고리한테 뚫어달라 하면 되지 탈고리아 탈, 탈고리아 탈고리씨 싸러갔어요 아 그래? 허허 어 탈이형 어? 은행으로 잠시만 와봐 알았어 탈이형 어딨어? 나? 어 은행에 대체 뭐가 필요할까? 그 은행 가면은 뭐 상담실이 있고 뭐 창구 있고 그리고 그리고 뒤쪽에다가 금고를 크게 만들어야 돼 거의 금고 자리 아니야 여기 안내소 자리야 안내소 뒤에다가 금고는 그럼 어디있어요 금고 안내 여기 뒤에다가 해야지 금고 벽 뒤에다가? 어 어 오케이 뭐 그래도 되고 어 뭐 그런식으로 하면 될거 같애 여기 탈고리한테 올 때 부탁하고 싶은데 어? 여기서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여기 뒤에 공고를 하면 되고 이렇게 여기 뒤에 공고를 하면 되고 그렇지 여기도 뭐가 필요할까? 근데 여기가 오래 안걸려요 여러분 네 오늘은 그때 학교편처럼 도로를 많이 만드는게 아니어서 그때보다는 좀 집이 조금만 있어도 돼요 타무실 만들라고 옆에 공간 만든거에요 그리고 오늘은 상황극도 그렇게 길진 않을거야 뭐 강도 은행강도 습격편인데 탈고리랑 철판이를 강도로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흑의보 흑보야 어? 너 너는 무슨 역을 하고 싶냐 만약에 하면? 어? 어? 어 누나 얼마로 만들었어? 이거 한칸 땡겨주면 안돼? 어디로? 다 이거 이런것들 다 뭘로 하고 싶냐? 음 음 뭐지? 뭐하지? 여긴 두주까지 필요없을거 같애 나 형은 뭐할건데 글쎄 나 일단 뭐 나레이션도 하니까 형이 은행원해 은행원 내가 사장할게 내가 은행원하라고? 응 내가 은행원 사장 아 내가 은행 사장할게 니가 하는거지? 이거 왜 안이어지냐? 이런 여기도 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쪽도? 당길 필요없네 여긴? 응 당겨야돼 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칸정도 여유를 주고 다음거를 만들자 응 이렇게 하라고요 누나? 봐봐 의자 이렇게? 음 야 이 잠깐만 여기다 책상을 만들어봐 이게 좀 애매하다 책상 아 이거 여러분 이거는 은행 들어오는 곳이에요 오 얘 문이 왔어 이거? 울타리가냐? 문자로 이거 문이네?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랴 아 울타리 문이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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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되면 되는거야? 나 울타리인줄 알았는데 울타리 어디 있어 그럼? 아 이 아 나 미쳤나봐 파기야 왜 그래 아 나 이거 울타리인 줄 알았지 아 돌아버리겠네 자 울타리를 여러분 이거는 은행을 이제 가로막는 그런 곳이고요 누나 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새카맣 만들면 되는 거지 안 막을 거지 어 음 안 막아도 돼 창고는 뭐야 이거 그냥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까 막아야 되나 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야 민호야 울타리로 테두리 둘러싼다 은행 마음대로 하세요 어 괜찮은 거 같지 여기 여기 빈 거는 뭐 할까 음 들어봐 유치 아휴 유치장이 여기고 어 음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별로라고요 아이 괜찮아요 이쁜데 아 그 있잖아 그 경 그 있잖아 그 경찰서에 이런 것만 있을 수 없잖아 그 휴식하는 곳 있잖아 아이 그 인사 그냥 아이 그 책상만 있는 책상만 음 괜찮은데 아니 여러분 그 그 그 그 대기 대기하는 뭐 뭐라 해야 되지 사무실 사무실 어 사무실 그쵸 그런거 회의실 만들자 회의실 야 근데 이게 울타리가 있어야 내가 울타리가 있어야 돼 울타리가 있어야 돼 울타리가 있어야 이뻐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진짜 울타리가 있어야 이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어야 이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포근해지고 뭐 그런 느낌이 나니까 들어가는 입구는요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죠 네 여기 여기다가 위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식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죽이죠 죽이죠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자 두칸 띄고 자 세칸인가? 하나 둘 셋 넷칸 괜찮잖아 여러분 나쁘지 않죠? 자 은행 들어가는 곳 죽인다 짠 여기 괜찮아요? 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없는게 나은거 같은데 이거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ㅋㅋㅋㅋㅋ 야 이거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냥 없는게 나 그냥 그냥 알아서 들어오도록 하고요 이거하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좀 은행 은행 건물 자체도 이쁜데 이거라니까 대표는 좀 별로고 그냥 이렇게 두께요 이렇게 두고 없는게 나은거 같죠 그쵸? 이거 없는게 나은거 같죠? 아 왜이렇게 부실공사가 됐냐? 근데 이 울타리 없는거 보단 있는게 이뻐요 그냥 뭐랄까 뭔가 좀 자기만의 공간 건물마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고런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텔이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가는 있고 한칸 두칸을 빼고요 한칸 두칸을 빼고 이런식으로 있는게 제가 말씀드린거는 요런식으로 하는게 이쁘다는거죠 다리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여기 여기 봐봐요 괜찮.. 아이 이거 막상 하고나면 괜찮다니까 이게 원래 곧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건물은 숄판아 이거 위에 뭐야? 레드카펫인가? 그래야 이쁜거야 봐봐 아니 책상이 아니잖아 어때요? 이쁘죠? 뭐야 이거 길도 명확하게 위에 너 이거 위에 뭐 덮은거야? 검은색 카펫 이렇게 하면 이쁘다니까 밝은색으로 하자 알겠다 노란색? 그래 여기도 할거에요 여기도 맬거고 무슨색이 있어? 다 해볼게 그냥 이 다리 있죠 다리 음.. 주황색 하얀색 하얀색 이런걸로 되나 모르겠네 기다려봐 이거? 안 예쁘지 않아? 아니야 좀.. 어 그래 흰색 하자 이거 좀 얇은거 없나? 그러고 의자는 어.. 의자 새겼네 이상한데 음..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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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은 의자를 좀 다른테도 차버려 차버려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아니 울타리로 하자 근데 여러분 울타리가 제일 무난한거 같아요 마이크 대장은 이걸로 하자 좋아 좋아 아니 근데 상황극할때 이런 길도 중요해요 네 의자를 아 어쨌든 그냥 그냥 통일하자 통일 통일한게 이쁘다 오케이 아니야 대장 아저씨는 좀 딴.. 딴 색깔로 하자 이거 여기 달광석으로 이상해요? 이상해요? 달광석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얘들아 왜? 이거 어떠냐 도로 나쁘지 않지? 하야 알지 아 밖에나서 한번 봐봐 TV 음.. 음.. 아니 근데 V라는 분수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월드에디 할 줄 몰라서 월드에디 뭐 해야되는데요? 월드에디? 월드에디? 아.. 그냥 이거 원래 도로를 월드에디스를 쓸라있던데 흫 야 이거 은행 강도 상황극 은행 은행 뭐야 뭐야 은행 강도 습격사건할때 뭐뭐 필요할거 아냐 근데 모텔은 필요 없지 음 그러면 은행이랑 경찰서랑 또 뭐 필요한거 있냐? 없음 근데 뭐라도 좀 있으면 좋지 그니까 형 이리로와서 봐봐요 여기 은행 한 명이 은행원하고 몇 명은 손님하고 이래야되잖아 그니까 손님이 한 명이 은행원 그니까 형 한 명이 은행원 그 다음에 한 명이 그 뭐였지 손님 그 다음에 한 명이 점장 그 다음에 두 명이 강도 그 다음에 한 명이 경찰이 그 그 점장은 뭐해? 야 근데 우리가 근데 인원이 여섯 명이니까 그니까 형 1인 다역을 하면 되죠 시민 죽인 다음에 그 죽은 시민이 경찰이 되면 되죠 아 그럴까? 네 그렇게 하자 그럼 저번에 한 거처럼 옷 입고 오면 되죠 처음엔 처음에는 그냥 상품하고 옷 입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 죽으면은 막 군복으로 갈아입고 뭐 그런거죠 형 은행 어때요? 꾸민거 은행 뭐 안에 꾸몄어? 아니 지금 꾸미고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어 봐야지 야 길 어때요? 길 꾸민거 오빠 도두 아지트 모텔이래 아지트 모텔 역시 형은 정말 형은 정말 치약이에요 그 은행을 털고 강도두들이 모텔에서 돈을 그 계산해야 되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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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겠다 최소 페이데이 아니 그것도 만들래 그 뭐냐 헬기 위에 헬기 타는 곳 그 흥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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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오줌사는거임? 야 철 야 철팔아 너 개짜증난대 뭐하냐 아니 뭐 저 저 총은 뭔데 지하벙커야? 형 스타디우벨리 만들어요? 지하벙커냐고 뭐하는거 저거 어? 나 왜 여기 있어 야 TP하지마 살구리 뭐해 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소리야 형 어떻게 안했어 근데 왜 그걸로 이동돼 자꾸 어? 야 이씨 한번만 더 죽여버리겠다 흫 나 얘 듣더라 왜 그래 갑자기 나한테 니가 했다고 채팅창이 뜨거든 죽을래? 야 니가 했다고 채팅창이 뜨는데 뭔소리야 나 진짜 억울하다 형 나 진짜 억울하다 형 나 진짜 억울하다 형 하지말라 했다 분명히 말했다 뭐야 이거 이 집은 아이씨 야 이거 있잖아 일로와봐 여기 들어와봐 어 이사놈이야 얘들 누나 이거 있잖아 어 이게 낫지 않음? 어 맞아 소금이 빠르구만 봐봐 봐봐 뭔데? 문 열어줘 어? 아니 저기 유리 검은색 유리로 바꾸자고 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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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탈다 탈골아 응? 너 월드헤디 쓸 줄 알지 예 아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왜 야 너 할거야? 민호 형한테 잘함 아니 은행 좀 꾸며줘 이제 나 은행 못 꾸미겠어 저기서 더 꾸며줘 어 그러면은 민호야 내가 지금 인도를 만들었는데 어 그래도 리얼리티하게 도로도 할 생각이야 어? 도로도 할 생각거든 리얼 쓸데없다 아 이게 인도야? 어 인도구 아니 근데 울타리는 왜있냐니까 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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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야? 뭐라고? 울타리를 왜있냐고 울타리는 그냥 영역표시 뭔 뭔 이러면 형 경찰들 출동할때 울타리 넘는다고 한 32일 걸릴거 같은데 아이 괜찮아 그냥 점프하면 되고 뭐야 이 울타리는? 뭔 뭔 울타리가 이렇게 많아? 다수결로 울타리 없으면 안됨? 어? 다수결로 울타리 없으면 안됨? 뭐야 이 울타리 아이 울타리 해 이상해 이상해 아 울타리 하자 하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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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있어 아 하자 왜그래 진짜 울타리 해 아 흠 팡이요 이상 이상 저사람 이상 이상 왜저래 누가 무슨 길에다가 울타리 이렇게 많이 했나? 뭐 목장이야? 채소 시타주 벨리 야 민호야 월드헤드 이거 이렇게 좀 해줘 내가 보여줄게 검은색 양털로 잘봐 아 모텔 모텔이 안녕하세요 모텔 주인님 아니 형 어? 울타리 이렇게 도로랑 인도랑 이렇게 울타리로 막아두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꾸밀거야 내가 꾸밀거야 네 자겠습니다 그 횡단보도 있는데만 뚫을거야 바닥 카펫이 많이 드네요 오오 여기 오일도 있네 어 민호야 잘봐 내가 그거 알려줄게 봐봐 신석의 퍼션은 왜 있는거야 자 여기까지 검은색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큰 주인님 전장님 여기 그 힘의 퍼션 힘의 퍼션이래 여기 여기 오일은 오일은 없어 쓰는겁니까? 하나 둘 셋 러브 러브 맘대로 쓰세요 맘대로 예예예 아아 방이 이어져 있는데 뭐야 민호야 여기 있잖아 아 이거 좀 이따 막을겁니다 어 거기까지 다 검은색 해야되고 황이 이어져 있는데 이어져 있으면 볼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 좀 이따 막을거에요 여기 방음시설은 잘 되있나요? 네네 잘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주황선으로 오다 할거니까 주황선 가운데다 할거야 주황선 가운데다 할거야 다 들릴거 같은데 여기도 기다려봐 아니 벽이 한줄밖에 없잖아요 잘 됩니다 이거 그 엄청 두꺼운 벽이라서 아 그러세요 네 이거 끈이랑 블레이즈 막들은 뭡니까? 아 그거는 민호야 여기네 여기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그거는 형이 알아서 끊으세요 주황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신속의 포션은 왜 있냐 아 주황선 알아서 끊을게 팀의 포션은 그렇다치고 이렇게 하고 그건 좀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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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야야 야 민호야 나중에 월드에드 알려주면 안돼 엄청 편하네 개고생을 안해도 되네 야 주황선 노란색 양털로 한거야? 주황선 이거 아니라니까? 맞다고 아 이거 알아서 끊으라고 이거 월드에드 이거 월드에드시라 끊을거라고요 살골님 이렇게 이어져있음 아니라고 안 이어져있다고 안 이어져있다고 뭐하냐고 진짜 내가 내가 할게 호노야 주황선 안 이어져있어 야 쟤 뭐 면허 넘는게 뭘 아냐 기다려봐 왜 이렇게 정조했달까 원래? 아 진짜 야 이럴때 그 하는 말들이 있잖아 뭐였더라 뭐 사스가급식충? 아니 뭐 그런 말 하더라구 어디서 면허충이 어? 다물어 아니 울타리는 울타리 아 그니까 울타리는 왜있냐고 울타리는 지혜만 안되봐 아니 울타리 울타리 할거야 할거야 아니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드는구만 이거 어떻게 출동해 아 쟤 님들 울타리 해야옵니다 출동 이거 경찰차 세워두고 나서 경찰차 세워두고 경찰차 세워두고 어떻게 들어가 아니 경찰차 세워두고 그니까 여기 횡단보도 있는데만 뚫을거야 오케이? 아 그래 어 오케이 은행좀 꾸며달라고 해 은행좀 알아서 꾸며줄게 알아서 꾸며줄게 이거 경찰차는 어느정도 이제 완성된거 같은데 다한거 아냐? 있을거 다했는데 경찰차도 다했지 기다려봐요 발광석을 발기좀 해놓고 그러면은 건물을 야 그래 민호야 네? 여기도 울타리 한번 쭉 해야돼 너 울타리도 되냐? 월드에디? 어디 어디로 울타리하라고 봐봐 여기서부터 그냥 저기랑 반대편이랑 똑같애 이렇게 쭉 일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 인도 두줄 그 다음에 울타리 한줄 이런식으로 아 그냥 여기랑 똑같이 하면 돼 민호야 민호님 은행에 지붕이 없어요 지붕 뉴 만드세요 비오면 비오면 민호야 고맙다 음 아니 아니 그 지붕은 내부인테리어 끝나고 만들거에요 왜이렇게 넓어 은행? 시청자분들 자꾸 아티스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네요 아니 울타리 왜 만들었냐고 울타리 화분 너무 이쁘다 울타리 울타리? 아니 일단 여기까지 잘 꾸몄지 누나 응 그니까 여기서 이제 저 여기 은행에 VIP룸 없어? VIP들 원래 방에 따로 모시잖아 야 하얀색 벽 어딨어? 양옆에 공간 있잖아 거기다 만들면 되지 일단 여기는 사무실 같이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VIP같이 만들면 오케이? 해줘 누나가 울타리 난 못해 누나가 해줘 울타리 울타리 이거 한 Preston 구이지마 아니면 오케이 내Grù랑 assessments 보내만 생단보도 만들라는거아닌? 응 내가 할끼 오빠 저 내일 시험 보러가야 돼서 빨리 자야됐는데 뭐 진짜? 네 무슨 시험 보냐 토익이요 화이팅 그래서 몇시까지는 가야돼 가는 가면 될거같에? 형 이렇게 하잖아 저 한시? 그러면 아 그 전에ius 그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끝에 만나거든? 그니까 두칸씩 띄워서 해야돼 맞다 그럼 안 이쁜데 아니 형 잘봐 보통 보면 있잖아 여기 이렇게 붙어있으면 반대쪽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고 원래 보통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 띄워져있고 왼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띄워져있잖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당연히 띈다며 얘 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진짜? 그냥 너부 좀 줘 뭐함? 니다야 뭐하냐? 아니 내가 하면 안돼 흑배도 오피좀 줘 여기는 왜 붙여놓냐? 아니 주니까 그 띈다는게 아니라 두칸씩 띈다고 두칸씩 아 두칸씩 띈다고? 아 아 똥싸 똥싸러간다? 여기도 안붙어있구만 아 철판이 똥싸러갔나봐 타임 이렇게 한다음에 민호야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 그냥 막하자 그냥 흐흫 상관있어 상관있어 야 이거는 뭔가 결벽증같애 우리 왜 갑자기 밀어봐? 됐다 야 이게 뭐가 중요해 야 이거 인도 만들어줘야지 두줄 쭉 뭔 성의해 아 나 몰드웨드 못하잖아 몰드웨드 안하면 되지 손수하면 되지 아씨 힘들어 당인정신 무조가네 자기는 너 은행도 그러면 아예 손수 만들지 그랬냐 알았어 그럼 다 지우고 손수 만들게 아 미안해 미안해 어? 안 돼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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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린아 심부름 좀 시켜줄게 여기 있지 이 여기 우측에다가 여기다 경찰차 한 대 만들어 경찰차요? 어 경찰차 한 대 만들고 탈고리 일루와 탈고리 여기다 경찰차 한 대 만들어 어차피 우리가 안에서 상황극할거야 경찰차가 어떻게 생겼지? 경찰차 생긴거 몰라? 그가 아니라 은행부터 꾸며주세요 은행부터 님들아 이미지 검색해 은행은 내가 꾸밀게 은행은 내가 꾸미도록 하겠다 아 누나 어떻게 센스 떨어지게 뭐야 이게 야 이거 뭐야 성당이야? 야 이거 뭐 교회야? 아 뭐 의자가 이렇게 많냐 은행에 원래 은행에 의자가 많잖아 스무스하고요 아냐 원래 은행에 의자가 많잖아 두 줄 하자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러면은 아니 아니 민호야 은행 꾸미는게 너무 머리아퍼? 뭐야 여기 한줄 더 올려봐 여기 안내데스크 아니 원래 은행 기다리는거 의자 많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개 민호야 여기 출금기 만들어야 돼 출금기 ATM기 형이 만들어 내가 만들게 ATM기 틀만 모양은 내가 만들어줄테니까 비킹하우스 같다 와 씹어졌다 인정? 개 이쁘다 인정? 어이 인정 야 형 ATM기 내가 만들어볼게 와 이건 그의 혁명 야 나도 ATM기 만들 수 있어 와 리얼 좋다 두개 형 형이 하나 만들고 내가 하나 만들고 더 괜찮은걸로 하자 여기 바로 그냥 그냥 버튼 그래 존나 이뻐 와 짱이다 짱이다 와 씹어졌다 그의 경찰차 누나 우리 너무 잘하는거 같아 인정 인정 바퀴 바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뭐야 여기 왜 설치 안돼 에? 튀어나가고 이렇게? 이거 카펫이라도 한번 부숴야 돼 좋아 좋아 아 이거 카펫이야?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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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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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좀 와봐 진짜 개 이뻐 진짜 오빠 자동차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잠깐만 오빠 자동차 만들었어요 잠깐만 네 삐보 삐보 어 근데 중간에 흰색 흰색 들어가지 않냐? 무슨 일제? 이렇게? 응 뒤에도 흰색으로 하자 어 그래 어 된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네 아 여기 파란콜리 하니까 하하하하 야 봐봐 출근기 뭐야 이게 얘는 이게 더 깔끔한잖아 야 이게 더 이쁘잖아 솔직히 이거 시청자분들 인정? 아니 솔직히 이게 이쁘잖아 나 아직 다 완성하지도 못해 이게 느낌 있잖아 이거 여기도 한 대 더 만들자 여기는 여긴 그냥 그랜저 만들자 그랜저 그랜저가 어떻게 생겼지 그냥 회색으로 만들자 포르쉐에 파나메라 만들자 황이형 차 난 그럼 람보르기 너는 람보르기니 만들어 나 파나메라 만들게 만들기 귀찮아서 그렇게 한건데 아니면 이게 제일 깔끔해 보이는데 내가 볼 땐 이 리무진 아니냐 파나메라는 일단 차체가 좋아 이게 리무진 기기 아니야? 형이 알아서 해 ATM 머니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거꾸로 돌리야 돌리는게